안녕하세요. 소무위성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알다시피 부산의 치유의 숲 아시죠? 거기 이제 경류하는 노선이 하나 생겼습니다. 그 경류의 노선은 바로 기전구 2-3번인데요. 웅진교통에서 운행하는 버스인데 옛날에는 금등구 2-3번이었지만 지금은 기전구 2-3번으로 발견된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범어사역에서 철마면사무소 석길가는 노선인데요. 그게 범어사역에서 철마상거리에서 부산 치유의 숲 이쪽으로 간다는건데 그냥 둘렀다가 여기서 우회전 철마상거리에서 우회전했다가 부산 치유의 숲에서 유턴해가려고 다시 철마로 넘어왔고요. 반대편도 경류합니다. 그러니까 양방향 경류인데 살짝 들렀다가 가는거에요. 그때 반향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. 지도는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우회전 것 까지 우회전 것 까지 마우스 포인트 잘 보세요. 여기서 유턴합니다. 여기서 유턴하고요. 여기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직진 쭉 철마쪽으로 나가고 반대마냥 노포도마냥 여기서 우회전 것 까지 아니고 우회전 것 까지 아니고 직진 해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치유의 숲을 갔다가 유턴해가지고 여기서 자회전 것 까지 갑니다.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고요. 그게 8월 1일부터 라고 합니다. 8월 1일부터 변경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